중국 원나라 시대 때 극인데 두아라는 여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돼가지고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복수를 하는 두아무룡이 나타난 것이오 이거는 원래 전형적인 권선징악 구조여서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원나라 당시에도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사회 구조가 흘러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고 좀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이번에 엔딩을 그냥 단순한 권선징악 구조가 아니라 그런 거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춰가지고 새롭게 좀 각색 배우들이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꿔서 새롭게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인물들이 나와서 옆에 있는 관객에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소반은 초주 태수 도리올시다 교활하고 뻔뻔해서 매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가장 효과적으로 공연을 하려면 어떻게 객석과 배우들이 만나야 좋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있는 객석까지 굳이 밀어가지고 새로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연습을 진행하다 보면 그건 좀 잘했던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모자만 곤장 곤장하겠네 곤장하겠네